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낸 세레요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교회의 시작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좋은 병사이셨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을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좋은 일꾼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전에는 성전,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Separate, 구별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물두덩이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구별과 나눔이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서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절차와 예식과 방법들이 성전에는 가득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가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뱉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별됨을 드러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틀이 깨진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진 겁니다 제사장, 평신도 그런 게 없는데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결례식이니 뭐니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즉 성전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불안전하게, 어렵게, 두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상징이었다면 교회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옆 사람 보고 우와, 오늘 왜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로 다이렉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뭐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잘못 설교하고 또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뭐였습니까? 개바라는 뜻이죠, 개바 개바의 뜻이 뭡니까? 돌덩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미안하지만 캐토릭,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베드로, 그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딱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우리가 읽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냥 이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를 때 쓰는 헬라어랑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개바라고 부를 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남성 고유명사로 그 사람, 그 베드로 그 자체를 지칭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는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일반 명사를 썼어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 누구든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이고 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내가 그 머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한 자들은 그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 즉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즉 유형의 교회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반석이다라고 지칭한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건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신앙 고백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 그들이 반석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에게 오늘 읽었지만 천국열수가 주어졌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신과 같이 되어버리고 교황이 만들어지고 결국 인간 중심의 교회론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재직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따라 합시다 청직이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는 사람이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가 아닌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초대교회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졌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를 금할 필요가 없다 안수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게 말씀이 하시는 일대로 그대로 모든 틀과 룰을 다 깨고 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시퍼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개인이 성도가 장로가 재직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천주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름은 목사인데 하는 짓은 교황처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골로세서 1장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세운 이런 조직들 있죠 왕, 대통령제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로부터 만물이 다 나온 겁니다 계속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오 이거는 뭐냐면 최초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화평을 이루게 한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고 그 불러 모은 그들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신앙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하나가 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함,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충만함까지 이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쭉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도 인간도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만물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교회 또한 그분 안에 있었고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되어주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골로서서 1장 20절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방금 읽은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된 게 뭐예요?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의 한 생명, 예수의 한 가족이 된 거라는 거죠 즉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즉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며 이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재직이 어떤 힘 있는 성도가 장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병사를 택하여 기록된 말씀이 머리가 되어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머리는 성경이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이, 말씀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교회의 머리니까 말씀이 머리가 돼서 모든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병사를 택해서 기록된 말씀이 머리가 돼서 가르치게 하시고 좋은 일꾼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록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재미를 위한 곳도 세상과 복음이 접목된 어떤 크로스오버의 필드도 또 목사님, 교회는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합니다 창의적인 공간도 시대와 세대의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도 배꼽 보이는 옷을 입어도 되는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의 머립니까? 예수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크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서 이 땅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기 싫은데요, 선교하기 싫은데요 저랑 안 맞는데요 이게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또 그것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머리가 되고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금을 전해야 하고 새생명 전도축제가 했으면 그래, 평생 이거 없었으면 전도 한번 못했을 뻔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밥 사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근사하게 한번 밥 한번 쏘고 대한민국은 먹으면 찍게 돼 있잖아요 먹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이빨 먹이세요 그냥 그냥 한번 전도하겠다 뭔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아휴, 또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아휴, 또 요즘 시대가 어떤 데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면 교회를 이루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 120명이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받은 무리가 베드로와 같이 막 흩어지면서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다가 3천 명이 뒤집혔잖아요 그 3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똑 뜨겁게 예배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으며 그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중, 그 무리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다가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들은 그것이 솔로몬 행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로 구조로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공동체 모여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성전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로 구조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유대의 율법을 따라갔나요?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갔나요? 유대의 관습을 따라갔나요? 전통을 따라갔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또 모여서 예배하고 안디옥에 A라는 곳에 모였다 B라는 곳에 모였다 또 저쪽 누구 집에 모였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후에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면서 이제 그 집이 빌리포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계속 확장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즉 지금의 교회와 같이 건물의 유형의 교회 안에 신앙 고백한 성도들인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무형의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형의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유형과 무형이 하나 되어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지상 대위임령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것이 초대교회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걸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도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신앙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그분이 머리로 함께 하시면 머리신 예수님 안에 몸을 이룬 우리가 그 구역 식구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하고 후영 보임도 모여서 뭐 예배하고 맨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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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교회론을 가진 자들은 짧게라도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짧게 예배를 드려요 항상 왜?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신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가 또 그 순간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로 짧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싫고 이것에 크레임을 거는 자들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면 예배해요 무조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이렇게 해서 부응했어요 한국교회가 뭐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모이면 다 거지들만 모여서 배고파 죽겠어 흩어지면 거지 같은 삶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부응했는 줄 아세요? 성경적 모임을 하고 성경적으로 흩어져서 전도했더니 부응이 일어났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천국 열쇠가 베드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고 로마 같은 데 가거나 기독교 국가에 가면 베드로는 동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베드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쇠에 쥐고 있는 놈은 베드로야 칼 들고 있는 놈은 누구예요? 자꾸 놈이라고 그분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말씀에 검을 가졌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게 아닌데 케드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어쨌든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고 자꾸 베드로를 의지하고 교황을 의지하고 여러분 교황의 말이 법인 거 알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용서하면 죄가 다 사해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그 교황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들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특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구조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게 준다라고 말하는 그 내가 누구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먼저 말씀하신 것을 지금 확신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베드로가 구해야지 베드로가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고 근데 베드로에게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그 응답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건데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읽어볼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는 다 누구여야 된다? 반석이어야 된다 신앙 고백한 자들여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자들은 누구든지 구하면 응답받고 누구든지 찾으면 찾아지고 누구든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줬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분을 신앙 고백, 믿기 때문에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계속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그의 뜻대로라는 건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나?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 고백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그 무엇이든지가 선악과를 먹고 싶습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것을 먹으라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머리가 하나님이다 머리가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시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애들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마 기도한다고 공부나 열심히 내가 답을 보냈는데 공부는 쥐뿌란하면서 주의한 미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 지혜를 주시고 구경수가 마스터드 이게 뭐예요? 중연부란다 이게 교황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아버지, 십자가,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욕심과 정욕에 쓰려는 것은 당연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시작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멘 그러니까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100% 근데 카톨릭은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었고 그게 교황이며 교황을 통해서만 이어진다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라는 말씀에서 내게가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속에 정욕에 쓰려고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이 없는 거죠 자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구하고 그쵸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우 이쁜 것 네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해서 내 안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채워주세요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이다 이따 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 한 분이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밤에 봤더니요 세상에 북두칠성은 고조선 시대도 북두칠성 그 자리에 있네 그 모양이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네 그렇죠?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해와들 그러니까 천체가 관측이 되고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극성 보면 길 찾아간다면서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게 움직이면 말이 됩니까? 모든 게 그 바다는 언제 바다가 실태하고 갑자기 내륙으로 들어오나? 언제 그러니까 재미없어진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오징어를 그렇게 많이 잡아내면 오징어도 그 자리에 있어 모든 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와닿았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만든 모습 그대로 그곳에 그대로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철회에 배 드릴 곳이 없어요 갔더니 다 노인분들만 계세요 이분들 다 소촌하시면 어떡하나 진짜 깝깝해 그러니까 교회가 팔려나갈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들이 그냥 허물어지고 유럽처럼 나이트 클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있잖아요 백화점 가니까 미어 터지잖아 공항에 미어 터지더만 코로나 없어요 미어 터지더만 사람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는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의 여기는 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협회를 들이면서도 가슴이 아픈 이유가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노인 한 10여 분 앉아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와 그러면서 분명히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인구가 비례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나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TV 앞에 앉아 있고 세상에 앉아 있고 쓸데없는 생명 없는 것에 앉아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있어야 될 자리에 없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영성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텅텅 비겠구나 인간의 모든 화려함 우리의 모든 자랑 결국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 선교가 변질이 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가장 기본이 되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여러분 이적과 역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초대교회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기본이다라는 것 절대로 여기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세속주의가 틈을 노리고 삐짓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안식일 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주일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아니 의무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혼란과 혼돈을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의 시작과 같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고 그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의 시작과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그 교회의 시작과 같이 모여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의 원형의 모습 그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가 된다면 뭐 요즘엔 부응이 안 됩니다 뭐 다른 방식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무슨 세미나 엄청 많아 미래 목회 포럼 해가지고 저도 문자가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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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근데 한번 가볼까? 가보고 싶다? 뭐 그러는데 가만히 기도해 보면 냉랭의 가슴이 답은 성경에 있는데 제가 금요일에 금요일에 엊그저께 여의도순보험교회 이용훈 목사님하고 또 진검다리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13명의 차세대 젊은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 우리 13명하고 14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오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용훈 목사님 우리 교단 어쨌든 이번에 세계오순절대회도 지금 여의도순보험교회가 지금 리드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오순절 교단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멘토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늘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내가 우리가 예수의 본 궤도에서 이게 많이 이탈했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용훈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유교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유교사상이 뭡니까? 점잖고 또 선비사상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배운 놈들은 막 높여주고 안 놈들은 상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우린 다 상놈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지금이야 뭐 예술, 스포츠, 음악 이런 거 했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한다고 그러고 화장이 분칠하고 어후동 그렇죠? 그냥 유교사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장로교단하고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선비정신과 학문을 익히고 점잖고 예의바른 것들이 우리 DNA 속에 무의 속에 있다 보니까 오순절의 영성 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우리가 가진 DNA 속에 있는 것들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라서 오순절, 순복음을 잘 몰랐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통전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부흥할 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단이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형욱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자기 연대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순복음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수업시간 내내 1시간 내내 장로교단 신학교죠 그냥 그렇게 까드라는 거예요 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기독교 통계를 보면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교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교세의 10분의 1이 장로교 교단의 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프레임에만 갇혀서 그런데 성교를 나가보면 알지만 제가 만난 많은 세계 목사님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어디 소속입니까? 그럼 펜타코스탈 처치라는 거예요 나도 펜타코스탈 처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평양 대부흥 다 펜타코스탈 오순절 부흥이 오순절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순복음 교단의 교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갇혀서 그 능력을 덜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성령 운동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막 그런 선비정신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걸 또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고상해지고 박수 안 치고 그런데 지금 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주여삼창하잖아 지들이 욕해놓고 방언 그렇게 욕해놓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왜 통성으로 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아직도 조용히 제가 종로에 가서 뭐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순박혀 죽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교회도 물론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유교문화 유대주의 모세의 율법 거기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머리신 그리스도 성경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들이 막 방언하고 소리 찌르고 난리를 썼어요 보니까 다 베드로 깡천 출신 어부들이야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석유관들 저 아이고 저 상놈들 저거 그러면서 그걸 거부한 거란 말입니다 터부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흘러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나요? 주여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질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성경이 분명히 오순절로 교회가 세워져 마가다락판에서 그들이 뜨겁게 불을 짓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의 혀와 갈라진 것들도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들이 거리가 막 떠들었더니 갓바도기와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우리말로 하네 알아듣고 막 통변하고 거리에서 전대 삼천명이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불을 짓고 아주사 대부응 웨일즈 부응 우리 공부했죠? 평양 대부응 운동 그 부응의 기도회 시간에 장로교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장대형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때 짐승이 표요하는 것처럼 소리 질렀다 근데 감히 누가 통성기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여행가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통성기도 했다가 목사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순열 교단의 시작인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 교단의 시작이 모여서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깡으로 생으로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이 원래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 교세가 지금 줄고 있지 않느냐 근데 또 거기 모임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오순열 교단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 많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장래교단이나 다른 교단들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된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아 당연히 맞는 당연하지 맞는 얘기지 근데 가만히 현실을 보니까 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던 제가 제가 설교 시간 길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진짜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대지를 띄었잖아 그렇죠? 내용 싹 뺐잖아요 2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와 가치를 내가 고려하나? 요즘에 이래야 된다 이래야 우리 위드워스에서 막 질문하잖아요 막 찢어진 청바지구 예배했으면 왜 안 돼요? 성욕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결혼을 꼭 해 이런 거 막 이런 세대예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눈치 해야 되나? 우리 예배 때는 다 배꼽티 입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렇게 워싱판에 그럼 그 교회는 세련된 교회 멋진 교회 죄사하자 오기도 합시다 아 구린 교회 꼰대 교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반문과 함께 제가 마음을 다시 리뉴얼하게 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고 어찌 보면 그 당시 때 예수님은 2000년에 예수님의 급진적인 진보와 같은 모습이셨어요 왜? 모수율법을 패했지 안식일날 일하셨지 안식일날 병 고치셨지 그 당시에 초롱성과 같은 바르생과 사수기를 깨셨지 말이 안 되는데 죄인과 밥 먹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렇죠? 수가성욕과 여행 만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쯤은 난리나 이상한 말 만들어서 요즘 말 만들어서 뉴스 많이 만들잖아요 난리났을걸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급진적인 진보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린 진보가 돼야 돼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약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때 오셨다면 지금도 사복음에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꼰대 완전 급진적 보수가 아니라 진보가 아니라 완전 깡보수의 뭡니까? 완전 말도 안 나와요 융통성 없는 꼰대의 꼰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모이라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완전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를 쫓아가야 그 몸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변하지 않는 보금이 2000년 전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보금이 그때는 살아있는 멍멍이를 키우지만 지금은 로봇계를 키우잖아요 나 사고 싶더라고 발레게 달린 로봇계 사모님도 안 싫어할 것 같고 이게 막 키우면 뭐 사고 싶어 얘는 뭐 냄새도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기계계를 키우고 그때는 옛날에 살아있는 그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시대와 상관없이 뭐예요? 보금으로 서 계신다 변하지 않는 보금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거예요 미래에도 이 성경은 통용되고 과거에도 이 성경은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뀐다고 바뀐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가 바뀐다고 바뀐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배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쭉 걸어가야 돼 그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뭐만 준비하고 있어요? 등만 준비하고 있다 기름이 없다 말씀 제가 기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이 기름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율법 유대의 율법만 지켰단 말이에요 근처에 하나까지 십일주하고 몇 킬로 몇 리 이상 가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건 잘 지켰는데 말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선치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은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만 지키다가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머리를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과 자기의 생각과 유교적 세교관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는지 주님 오셨을 때 나도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은 기름은 곧 뭐예요? 성령이 되는 게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가르쳐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는 분이니까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름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성령은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린 등만 준비한 교회로 서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처음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변화시키지 않아요 소아시아교도 마치 변화시키지 않아요 책망받은 거 보세요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거 보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같이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능이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겨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시련도 견디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이 오순절의 영성을 오순절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여 세배하고 흩어지면서 전도하는 게 오순절의 영성입니다 정확히 가르쳐드렸어요 그 오순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와 선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작년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피드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냔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될 텐데 벌써 아 그거 어떻게 필리핀 그때 그거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왜 지금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그때는 했고 지금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는 젊었거든요 20대였거든요 그럼 나는 왜 그때는 하고 지금 못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오순절에서 많이 멀어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여러분 젊을 때 그때 장노님도 가셨고 권사님들 다 가셨어 근데 여러분들 장노님 권사님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 지금 못 가요 말하는 건 뭡니까? 복음에서 많이 멀어졌어 그리고 세상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중요하며 남이 아닌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의 시작과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자가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모두 부자가 되게 이제 눈이 떠지죠 부자 이제 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생기나? 부자 부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온 성경에 나온 교회의 시작과 같이 물건이 서로 통용되며 가난한 자가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교회 초대교회는 다 축복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이상한 특징을 기록해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읽는 순간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스럽죠?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실래가? 그렇죠? 보세요 이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 답이 여기에 있구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의 부활 천국 소망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까지 확장되냐면 시작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없대 계속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또 이러면 부자들 마음 상하려나? 밭과 집을 팔아야 되나? 잘 들어보세요 계속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초대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머리신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성도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33절인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했더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해 무리는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공동체들인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뭘 뜻하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을 만지셨다 오순절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자 성령이 그 모인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그 감동대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물질이 없지만 쓰는 것이 기쁨 그 기쁨을 알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청직의 마인드가 있는 것이고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통장에 없어질 것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역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인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밭과 집을 팔아도 자기의 밭과 집이 또 있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물질 그것을 팔아서 발 앞에 놨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물질 있는 분들이 헌금을 했더니 그 사업과 그 지경이 더 잘되고 루디아가 대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복을 받지만 그 심어진 물질이 흘러가서 그 초대교의 헬라파, 히브리프과 바부들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들이 다 넉넉히 먹고도 남음이 있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가난은 있을 수 있죠 상대적인 가난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몰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물건이 통용돼서 나눠주고 쓰고 이게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의 물을 나누고 양의 물에게는 저주하시고 양의 물에게는 축복하시고 염소의 물에게는 저주하시면서 양의 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떡을 줬다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물건을 통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흘려보내니까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푼 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떡을 줬다는 것은 그것을 베풀어서 흘려보낸 거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낼수록 복이 되는 이 성경의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12장 29절 3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또 증명이 된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시지 말라 이제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배고팠잖아요 오병의 역사도 이것의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팠는데 풍성히 먹고 남았다고 그랬죠 배 터지게 먹고 남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가난함이 없는 부역해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제였죠 실제였는데 뭡니까? 그들의 태도였는데 뭐예요? 그것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물건이 통용되고 밥과 집을 팔아서 그 물건이 흘러가므로 너희의 피로가 다 채워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고 쓰임 받은 자는 더 크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더 원신하게 되면서 가난한 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 3천명이 5천명이 예배했는데 밥 먹었거든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식탁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어? 뭘로 어떻게 먹어? 근데 그게 다 됐어 우린 지금 밥을 150명을 어떻게 먹을게? 200명, 300명 고민하죠 돼!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혈기로 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여튼 모든 분란은 주방에서 일어난다는 게 맞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냥 그 평안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고 감정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고 의식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과 비전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꿈과 비전이 살아나서 그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그런 데서 못 자요 그 돈 아까워서 못 쓰고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은 데서 막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엄청 부자인 줄 알아 생긴 것부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 13명 목사님들 모였는데 내가 제일 부자 같아 그런데 엄청 부잔데 진짜 내가 제일 부자 같아 어우 할렐루야 이게 가치가 하늘에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질로 행복한 거야 제가 자꾸 밥 사고 싶은 내가 밥 사게 밥 사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돈이 많아서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고맙고 진짜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준 자가 어디겠냐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러죠 우리를 사랑 그러니까 그걸 알면 담대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래서 그 물질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 응답과 감사가 넘치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행복했고요 모두가 만족했고요 차별도 다툼도 나눔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만 가득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만 가득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인의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 고백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팔을 당팔을 나눠선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뭡니까? 머리신 예수님 말씀을 머리에 두고 목사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병사가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배우는 좋은 일꾼이 돼서 마지막 때 시대가 어찌하든 시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프린시플 더욱 말씀 성경의 말씀의 원칙에 딱 서서 그대로 쭉 걸어가는 어느 시대에는 진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보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쭉 걸어가는 그러면서 유교적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모든 장유유성 이런 다 같은 군신주의 다 갖다 버리고 성경적 오순절 신앙으로 성령을 뜨겁게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유의 역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익혀주신 역사 신유의 역사잖아요 제 허리 디스크는요 정말 의사도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초창기 때 여러분들 알겠어요 제가 정말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숨도 못 쉬고 그래 근데 수술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 잘 받는 시술 하나도 안 받고 약도 안 받고 지금 너무 생생해서 내가 가끔 의심이 들어 그 등도 완전히 났는데 흉터도 없어진 이상해 보건역이 있나 왜 다 없어졌어?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게 장애가 안 돼요 별로 그게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닐까요?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사나 물론 우리 30, 40대, 50대 우리 가장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사업을 해보고 직장 생활을 해보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도 발생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알아요 근데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 잠깐 만났는데요 주일 예배 전에 직장 일하는 게 기쁘냐? 기뻐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직장으로부터 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기쁨이 있으면 그 직장 생활 행복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잘 되고 부응하고 스카웃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축복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11개국과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 어디서 다야 니네 교회나 빚이나 갚아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이자만 내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거 뭐 하겠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걸 하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부응시키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부응에 대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뭐라고 제가 이해해? 항상 선교 때문이다 선교 오늘도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해야 부응한다 근데 선교를 안 해요 선교다운 선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딱 머리에 두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가면 립스틱 쉽게 말하고 진주 사라고 하자 하루 그냥 교회 가서 헌금 조금 하고 와서 야 짝퉁 시장 가서 가방 완전 특혜이급이야 이런 거 사갖고 오고 그냥 애들은 그냥 햄버거 하나씩 먹여놓고는 그냥 자기네들은 럭셔럴 호텔에 가서 막 부응 먹고 우리 선교 갔다 왔다 막 그러고 막 선교사님 돈 빡빡 지워주면서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선교사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이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오주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그냥 현지인지 한국인인지도 모른데 그걸 기뻐하고 누가 물질 준다고 아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물질의 종도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선교했던 사람 한국에서 헌금 들어오는 날 알고 총 쏴서 죽이고 뺏어갔잖아요 이게 좋은 일꾼을 키운 겁니까 그게 좋은 병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며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업스트림으로 보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자 저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먼저 부른받았다면 끝까지 먼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이 제목처럼 초대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성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기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섬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는 그 헌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계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천지의 주제시오 만위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그냥 죽어 나가셨잖아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그 한 교회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있어야 될 한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으로 이루고 만으로 이루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어리머리한 열두 명 있어야 될 자리 마가다락방에 그 마지막 말씀에 순중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있어야 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성령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교적 신앙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성경적 오순절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도 그게 막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멘도 크게 해야 돼 근데 아멘 아멘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너나 조용히 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뜨겁게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신유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모든 영역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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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으로 질서를 잃어버리고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신학과 철학으로 정철되어져서 하나님 세속주의와 정치와 세상과 얽혀져서 하나님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무엇이며 상도란 무엇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평사와 좋은 일꾼은 우리가 이스델 자리에 서 있고 외쳐야 될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 해야 될 기회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스델 자리에 서 있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당신 나라의 확장한 대세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을 구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는 근대로 그들을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개 국가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선도와 선교회에 사명이 없고 잘 모르고 어색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경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경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물 위에 들며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충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머리신 예수를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용의 교회로 초대교회 같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 이루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오직 전도와 선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로 든든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혼란한 세속적 가치관과 이 어두운 세상의 세대주의를 맞서 싸우며 복음의 친수인 이 말씀을 붙잡고 흐끄러짐 없는 기준을 가진 원칙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하나님 정치인 경우보다 사회에 있을 모든 경력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전도하고 선포하시옵소서 만황의 우리의 머리이신 그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이 시간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좋은 병사 되게 하셔서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만나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서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졸민도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노미 현상이 모든 영역에 가득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인권이 신권보다 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주의에 빠져서 옳고 그름의 정의가 사라지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폭력이 되어 정의가 위기를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지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머리삼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있어야 될 절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본질적인 삶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여해지는 하나는 놀라운 희유의 역사와 기적이 충만한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되 이 세상을 견인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시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조로 고백하므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머리신 예수를 닮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화에 감당하는 존귀한 교회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언을 사모하고 신의의 은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뜨겁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진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올 하반기 세 번의 축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축제와 새생명 전도 축제와 찬양 축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와 연약한 자가 오늘 치유받고 고침받았음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